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질환 바로 지렴인데요.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전체 환자 수 151만 명 중 96%가 여성의 정도로 흔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본인이 지렴에 걸린 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증상이 감기처럼 경미하거나 통증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를 방치할 경우 만성 지렴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평소 관리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지렴의 원인과 치료 방법 및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렴이 생기는 이유 세균 불균형 질환에 해로운 박테리아의 과도한 성장은 자연적인 균형을 방해하고 박테리아 질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 과성장 칸디다 과성장 특히 칸디다 알비카는 효모 감염 칸디다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생충 감염 트리코모나스 지렴은 원생동물 기생충 트리코모나스 지렴에 의해 발생하며 지렴으로 이어지는 흔한 성맥의 감염 STI입니다. 호르몬 변화 폐경기와 같이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면 위축성 지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화학적 자극제 특정 제품이나 물질은 질 조직을 자극하고 지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 어떤 사람들은 특정 직물, 세제 또는 개인 관리 제품에 대한 알레르기로 인해 지렴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지렴에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 지렴의 증상은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렴의 몇 가지 대표적인 증상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 가려움 질 안과 주변의 불편하고 지속적인 가려움은 지렴의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비정상적인 질배출 지렴과 함께 질배출의 변화가 자주 나타나며 지렴의 종류에 따라 색, 농도, 냄새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균성 지렴 얇고 회백색 또는 녹황색의 분비물로 강한 비린내가 납니다. 효모 감염 캔디디아쯤 두껍고 하얀 코티지 치즈 같은 배출물 트리코모니아쯤 거품이 많고 불쾌한 냄새가 나는 녹황색의 배출물 질적 발정 및 부족 질과 외음부의 조직이 붉어지고 부어오르고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뇨 중 통증 또는 불편함 지렴은 소변을 볼 때 화끈거리거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중 통증질 조직의 염증과 자극으로 인해 성관계가 아플 수 있습니다. 질통증 또는 불편함 지렴이 있는 일부 사람들은 질 부위의 전반적인 불편함 또는 통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질염 치료 및 예방 방법 생식기 부위를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하고 순한 무향 비누와 물로 외음부를 부드럽게 씻어냅니다. 너무 강한 세정제를 사용할 경우 질 안에 있는 박테리아 균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주세요. 용변을 보신 후에는 항상 앞에서 뒤로 닦아주어 항문에 묻은 세균이 질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한 성행위 성행위 중 콘돔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트리코모니아증 및 일부 질염을 포함한 성맥의 감염 STI의 위험을 줄입니다. 자극성 물질을 피합니다. 스프레이 파우더 향수 패드 또는 탐품과 같은 향기로운 여성 위생제품은 질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습기를 잡아주고 세균이나 곰팡이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꽉 끼는 옷들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생균제 일부 연구는 생균제 살아있는 좋은 박테리아를 섭취하거나 질 생균제 좌제를 사용하는 것이 유익한 박테리아의 성장을 촉진하여 건강한 질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 질염 증상이 있을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산부인과 의사인 의료 제공자가 특정 원인을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세균성 질염, 효모 감염, 트리코모니아증 등의 경우 항생제, 항진균제 등의 처방약이 치료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꾸준한 치료로 완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호르몬 요법 에스트로겐 수치 감소로 인한 위축성 질염의 경우 증상 완화와 질 건강 개선을 위해 호르몬 대체요법 HRT 또는 국소 에스트로겐 치료제가 처방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 치료 트리코모니아증이나 반복적인 효모 감염과 같은 특정 STI 관련 질염의 경우 두 성 파트너가 동시에 치료를 받는 것이 재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여름철이 되면서 습한 날씨 탓에 질염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영상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질염도 예방하시고 즐겁고 건강한 인생 되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